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정군입니다. 저는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방학이다. 너희는 이제 자유야. 선생님도 자유다. 요호! 아싸, 방학이다. 근데 방학에 뭐하지? 심심할 것 같은데. 뭐 하긴. 나랑 놀자. 나 PC방 알바할 건데. 너도 놀러와. 알바? 나도 알바나 해볼까? 우리 이제 사귄지 100일 다가온다. 100일날 뭐할까? 영화? 놀이동산? 어? 내가 다 계획 있어. 걱정하지마. 넌 즐기기만 하면 돼. 정군이 왔니? 너 오늘부터 방학이지? 방학이라고 맨날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면 안 돼. 알았어? 걱정마. 나 알바할 거야. 여친이랑 곧 100일이라서 돈 벌어야 돼. 그래? 너가 생산적인 일도 하는구나? 장하다, 우리 아들. 공부는 안 하더라도 돈이라도 벌면 최고지. 아, 근데 무슨 알바할지 아직 안 정했어. 이따 컴퓨터로 찾아봐야지. 아, 배고파. 엄마, 밥 줘. 자, 시금치 민트국이다. 더우니까 시원하게 들이켜. 어? 오, 맛있겠다. 후루룩. 냠냠. 민트향이 엄청 시원하고 시금치 칼슘이 뿜뿜하네. 아, 바로 신호 온다. 엄마, 나 화장실 다녀올게. 정군이 넌 맨날 먹자마자 바로 싸니? 하여간 대단해. 아, 알바 뭐하지? 오, 이거 대박인데? 와, 이런 개꿀 알바가 있다고? 양팔 들어보세요. 오 마이 갓! 흠흠. 자, 다음. 오케이. 자, 다음. 오케이. 자, 모두들 건강검사를 해본 결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몸속에 세균이 발견되신 분들 모두 불합격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10명입니다. 힝, 어쩌니? 엄마는 불합격이다. 김정군, 넌 합격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싸, 합격했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갈게. 나만 믿어. 어이, 김대리. 일처리 똑바로 안하나? 내가 신발 반들반들하게 닦아오라고 했제. 그리고 책상에 내 코딱지 유지들 왜 안 치웠어? 바로바로 치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 잠시만요. 문자가 와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뭐? 내가 합격? 내가 합격했다니. 아싸, 내 인생 폈다. 야호! 신발 닦으라고 했지? 너 반들반들한 머리로 닦아줄게. 야야야야야. 으아, 김대리. 미안해. 미안하다고. 으아, 하나밖에 없는 머리털도 빠지겠어. 계산해. 알바. 얼마야, 알바. 700원입니다. 뭐? 왜 이렇게 편의점에서 비싸게 팔아? 아우, 짜증나. 받아. 어? 내가 합격이라고? 아싸, 나 이제 알바 따위 안 해도 된다. 아줌마, 돈 던져서 줘? 나도 던져서 줄게. 받아. 야야야. 무서워. 도망가자. 아, 시원하게 비웠다. 정군아, 똥 싸고 나왔니? 수고했다. 자, 받아. 200만 원이야. 오마이갓. 이걸로 여친이랑 데이트도 하고 엄마, 아빠랑 놀러 가야지. 여러분, 정군이는 하루에 3번씩 건강한 대장균을 싸고 있어요. 건강한 똥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건강한 음식만 섭취하고 건강하게 똥을 배출하세요. 그럼 200만 원씩 드립니다. 부럽다, 정군아. 나는 하루에 운동 2시간씩 하는데도 한 번밖에 못 싸. 저도요. 200대 1 경쟁률 뚫고 합격한 건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싸서 아쉬워요. 힝. 자, 받아. 여친아. 100일 축하해. 정군아, 방학에 알바 한다더니 무슨 알바를 했길래 돈을 많이 번 거야? 훗. 그, 그, 그건 비밀이야. 사나이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마. 저는 운이 좋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치료제 개발 실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방학에 똥을 싸고 200만 원씩 받으며 꿀 알바를 했습니다. 엄마, 더워. 더워. 더워 죽겠어. 집이 찜통이야. 우리 에어컨 좀 틀자. 안 돼. 저건 트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에어컨 틀면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아무리 더워도 참아. 선풍기 앞에서 얼음 입에 물고 있어. 아이, 너무 더워. 이야, 여기는 정말 천국이네요. 너무 시원해요. 아이스 파라다이스, 소쿨. 얼음 다 갈았다. 이리 와, 빙수 먹자. 얼음 입에 물고 있다고 시원해진다고? 꽝. 하나, 둘, 셋, 넷, 다섯, 51, 52, 53. 오, 좀 시원한 것 같아. 그치? 좀 시원하지? 어휴, 여름이라 아주 푹푹 찌네. 엄마, 우리도 바다 보러 가자. 내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제주도 가서 도라르방 빙수 먹고 그런다고 자랑해. 피서? 여행 가고 싶어? 그래, 좋아. 우리도 피서지 가자. 반지야, 옷 입어. 엄마랑 놀러 가자. 내가 결혼할 때 선물 받은 명품 옷이랑 가방 매야지. 유일하게 있는 하나뿐인 명품이라 소중하게 보관해뒀지. 반지야, 너도 옷 이쁘고 고급스럽게 입어라. 피서지 가서 무시당하면 안 돼. 사람들 귀를 팍 죽여놔야지. 코를 납작하게 만들자. 짠, 피서지 도착. 여기만 한 피서지가 어디 있니? 지하에 마트 있지, 1층에 화장품 있지, 2층에 옷 매장, 3층에 음식점, 오락실, 장난감 매장. 없는 게 없단다. 진짜 그러네. 백화점은 에어컨도 프리잖아. 빵빵해. 와, 시원하다. 여기가 천국이야. 반지야, 우리 물놀이 해야지. 이리 오렴. 반지야, 너 머리 안 감고 왔지? 이리 와, 엄마가 머리 감겨줄게. 박박. 어때? 시원하지? 엄마가 샴푸도 화장품 가게에 가서 손에 짜왔어. 고급 화장품이라 향기도 좋네. 진짜 시원해, 엄마. 캬! 근데 머리는 어디 말리지? 여기 핸드 말리는 곳에 머리 갖다 대렴. 금방 마른다. 우와, 머리 금방 말랐다. 이제 뭐 할까, 엄마? 어서오세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저한테 어울리는 고급으로 추천해 주세요. 화장도 직접 해줘 보세요. 테스트 해보게요. 이건 어떠세요? 이 제품이 신상이고 좋은 성분만 들어가서요. 제가 한번 메이크업 해드려 볼게요. 어머, 너무 마음에 드네. 역시 고급 화장품이라 메이크업도 잘 먹었네. 아참! 근데 우리 딸이 어디 갔지? 내가 우리 딸 찾고 와서 구매할게요. 딸! 딸 어디 있니? 헤헤, 재미있다. 따르릉, 따르릉. 야, 비켜! 나 탈 거야. 어, 내가 동전 넣었는데. 헤헤, 재미있다. 공짜로 타는 건 역시 개꿀이야. 반지야, 재미있게 놀고 있었니? 어휴, 우리 반지 귀엽네. 사진 찍어야겠다. 차크, 차크. 아, 너무 이쁘다. 어서 오세요. 여분에 저희 빵집에서 새로 만든 건데 시식해 보세요. 어머, 저는 고급 빵만 먹는데 한번 빵 시식해 볼게요. 반지야, 어서 먹어, 먹어. 와, 맛있다, 엄마. 냠냠냠. 너무 맛있네. 이거 100개 구매해야겠어요. 어머, 근데 내가 지갑을 들고 왔네. 기다려 보세요. 내 명품 백 보이죠? 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흐흐흐, 기다리세요. 아, 배부르다. 반지야, 시식으로 공짜로 배부르게 고급 음식 먹고. 너무 좋지? 꼭. 에어컨도 시원하고 좋다. 여기 누워봐. 히히히, 너무 좋아, 엄마. 아, 시원하다. 저 손님, 여기서 이렇게 누워계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도 아까 머리 감으셨죠?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분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제보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참나. 저기요, 내 명품 가방 안 보여? 내 명품은 몰라?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나른 애 쫓아. 당신들 후회할 거야. 허, 가자 반지야. 헐. 세, 세상에. 엄마, 큰일 났어. 우리 백화점에서 피서 보내는 진상 모녀로 인터넷에 올라왔어. 어떡해. 어머, 세상에. 우리 얼굴 다 팔려서 이게 몸망신이. 앞으로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네. 어쩌냐. 어머, 어머. 여보, 이게 뭐야. 반지야. 너 엄마랑 시시코너 털고 백화점에서 머리 감고 어린아이 놀이기구도 뺏고 놀았어? 당신은 화장품이랑 빵 산다고 하고 안 갔다며? 둘 다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둘 다 앞으로 외출 금지야. 아, 찜통도에 지리만 있게 생겼네. 잘못했어, 아빠. 덥다. 더워서 시원한 빙수 한 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꼬마야, 왜 카페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러고 있니? 네? 빙수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저런. 내가 그럼 빙수 사줄게. 어서 들어와. 우와, 진짜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나도 기쁘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불쌍하고 돈 없는 아이를 위해 빙수를 사주고 봉사를 했어요. 우와, 역시 악마님 너무 착하세요. 아이가 빙수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선량한 악마님. 저도 악마님처럼 봉사하고 싶어요. 여기 설렁탕이 맛있네. 후루쿡. 할아버지, 나는 커피 설렁탕 먹고 싶어. 그래, 커피 설렁탕 하나만 해주세요. 커피 설렁탕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안 먹어? 왜 나만 먹어? 나는 아까 물을 많이 마셔서 배가 부르다. 너만 먹어. 할아버진 괜찮아. 아휴, 그나저나 동전이 하나, 둘, 셋. 아휴, 큰일이네. 설렁탕이 7천원인데 가진 돈이 300원뿐이네. 이걸 어쩌나. 저기, 커피 설렁탕 두 개 저쪽 테이블도 주시고요. 계산은 전부 제가 할게요. 네? 전부 다 결제하신다고요? 네, 제가 살게요.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꼬마야, 내가 샀으니 맛있게 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천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음식점에서 우연히 돈이 없어서 설렁탕을 못 먹는 가난한 손녀와 할아버지에게 봉사를 했네요. 저 영상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흐으, 구독할게요. 여러분, 악마님은 살아있는 영웅이에요. 우리 모두 구독합시다. 악마님처럼 착한 분이 있어서 세상이 참 따뜻하네요. 어머, 어머, 혹시 악마님 아니에요? 제가 구독해서 아들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 광고 좀 붙여요.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는데 광고라도 붙여서 수익 올리셔야죠. 어휴, 아니에요. 저는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요. 어휴, 정말 착해, 착해.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에구구, 허리가. 배도 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에구구. 할머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배고프세요? 이거 드세요. 빵이랑 우유예요. 에구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빵과 우유도 드리고 봉사했네요. 저한테만 특이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봉사할 일들은 주변을 둘러보면 많습니다. 여보세요? 저 10억만 빌려주세요. 이번에 엄청난 아이템이 있어요. 투자해보세요. 투자하면 두 배로 돌려받아요. 저 봉사로 이미지 좋은 거 알죠? 땡큐. 여보세요? 어, 나야. 나 20억만 빌려줘. 나 봉사로 모델하면 금방 갚아. 알지? 휴, 드디어 100억 빌렸네. 이걸로 해외로 도피해야지. 아, 봉사하면서 착한 척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하긴, 그것도 뭐 봉사도 아니고 연기자들 섭외해서 돈 주고 거진 척 시킨 거지만. 하하, 이 가방 안에 100억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 거야. 착한 척 봉사도 이제 안 해도 돼. 역시 자기는 연기의 신이라니까. 자기 학창 시절의 일진이었던 거 아무도 모르지? 당연하지, 바보들. 내가 일진이었지만 이름도 개명하고 얼굴도 성형으로 싹 갈아서 아무도 몰라 몰라. 캬, 역시 악마랑 사귀길 잘했다니까. 우리 이제 100억 부자니까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자. 지겨운 한국 빠이빠이다. 품철이다, 꼼짝마. 300만 구독자를 속이고 팬들이랑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하라고 속여서 돈 들고 해외로 나르려고 했지. 어서 경찰세로 가자. 으아, 이게 뭐야? 이제 비행기만 타면 끝인데 하필 여기서 걸리다니. 아휴, 내가 미쳐. 악마야, 이거 어떡해. 너 돈만 나한테 주고 경찰서 가면 안 돼? 돈 나한테 맡겨. 너는 감방 들어가고, 응? 제발. 야, 이 자식아. 날 사랑한다더니 내 돈을 사랑하는 거였냐? 너는 내가 경찰서 잡혀가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헤어져. 내 인생 어떡해. 시끄럽고, 어서 경찰서 가자. 300만 유튜버, 악마 모두들 아시죠? 100억 사기를 치고 공항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선량한 척, 봉사하는 척 하는 거라고 했더니 댓글로 다들 욕했죠? 근데 제 말이 맞았죠? 와, 충격이다. 나 악마님 진짜 좋아했는데 아직도 안 믿겨. 악마님이 봉사하며 사는 게 좋고 돈 필요 없다더니 100억을 사기치다니 대박.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전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추억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와, 여기 아이스크림 집 새로 생겼네. 맛있겠다. 어머, 그러네. 맛있겠네. 애들이 학교 끝나고 많이 사 먹겠다. 뭐 드릴까요? 가장 잘 나가는 걸로 두 개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맛있겠다. 와, 시원하다. 힝, 내 건 벌써 다 먹었네. 엄마, 나 한 입만. 자, 여기 한 입만 먹어야 한다. 우와, 맛있다. 힝, 수지 미워. 아, 배 아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수지야, 배 아파? 양호실 갈래? 으아, 그 배가 아니야. 못 참겠다. 하아, 수, 수지가 벽을 뚫고 나갔어. 화장실, 화장실, 어디였더라?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아, 모르겠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으아, 설사 엄청 했다. 왜 이러지? 뭐 잘못 먹었나? 민구야, 학교 근처에 엄청 맛있는 아이스크림칩 생겼어. 먹으러 가자. 뭐 드릴까요? 꿀 올라간 아이스크림 주세요. 꿀 더블로 올려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꿀 두 개씩 올려드렸어요. 민구야, 이 아이스크림칩에서만 먹을 수 있는 꿀이 짱이야. 진짜 맛있어. 바닐라랑 같이 비벼 먹어봐. 오, 진짜 꿀인가? 이거? 냠냠. 진짜 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헤헤, 아무튼 달고 맛있다. 그치, 그치. 맛있지? 아, 시원하다. 헹, 벌써 다 먹었네. 민구야, 나 한 입만 주라. 한 입만 먹어야 한다. 자, 여기. 와, 꿀꿀꿀. 캬, 진짜 달고 시원하다. 얜, 수지 너무해. 한 입만 먹는다며 나 집 갈 거야. 민구는 왜 삐친 거지? 이해가 안 가네. 민구는 삐돌이인가 보다. 어? 잠깐. 비번이 뭐였지? 이게 아닌가? 뭐지? 뭐더라? 아, 기억 안 나. 뭐였지? 누구세요? 도둑이세요? 엄마, 나야. 나 수지. 비번을 까먹어서 작고. 눌렀어. 미안해. 문 좀 열어줘. 뭐? 수지야, 왜 비번을 까먹어? 너가 까마귀니? 몰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엄마, 아흡바. 나 배고파. 밥 좀. 어머, 수지야. 너 발음이 왜 그래? 너 발음이 왜 그래? 벌에 쏘였니? 몰라. 발음이 안 돼. 배고파. 김치 볶음밥 중.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지금 밥 먹을 데가 아니야. 어서 병원 가야겠다. 이상하네요. 수지 몸엔 이상이 없는데 왜 발음도 이상해지고 기억력도 감퇴된 건지. 흠. 최근에 혹시 뭐 잘못 먹은 게 있나요? 이상하다. 최근엔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은 게 다 있는데. 뭐지? 속보입니다. 요즘 인기 아이스크림 중에 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업체가 가짜 꿀을 사용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가짜 꿀 원료는 파라핀이라서 이걸 먹으면 부작용으로 혀 마비, 기억상실, 복통, 설사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헐, 엄마. 저 아이스크림 우리가 맨날 사먹는 그거 아니야?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너가 그래서 그날 발음 안 되고 배 아프고 집 비번도 자주 까먹고 그랬나 보다. 그 뉴스 이후로 요즘에는 가짜 꿀 파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짜 꿀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조심하세요.